원래 먹는 맛이 진짜 꿀맛이네요 구독 눌러주시오 지금 시간 새벽 2시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아는 동생이 놀러왔는데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라면을 원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라면을 끓여올게요 와우 라면을 끓여 먹으러 왔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러 왔어요 몰래 먹는 맛이 진짜 꿀맛이네요 몰래 먹는 맛이 진짜 꿀맛이네요 참치 참치 라면 두 개 끓였어요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으면 거기가 진짜 zouanci는 거야 되게 잘자네요 그냥 치킨도 좋아요 ! 다윈 sexy 치킨을 너무 잘하니까 치킨은 enquiry치킨이 너무 좋아요 는 한국에 사서 치킨이 계속 으깨먹어요 치킨이 너무 이쁘게 치킨이 더 negotiable 치킨은tennie 치킨을 더 gid t optimект에 치킨에 치킨을 더 얹는다 뭔가 좀 더 맛있어서 우유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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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왜 저렇게 뒤쩍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때문인가? 빨리먹어야겠어요 되게 지네 자, 밥 할게요 좋아 이야 와우 좋아 후웅 고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